앞 배랑 비저트 배가 따로 있지 않나? 맞아요 나 아까 봤어 위가 움직이는 거 진짜? 진짜 움직여 내가 먹고 싶은 걸 볼까? 못 봤어 먹고 싶은 게 하나 더 생기면 계속 계속 아니 저 하나도 못 먹었다고 이거 너 이거 시킨 거 아니야? 아! 맛있어 아니거든 아니야 위에 커피만 있었어 빨리 빨리 먹어 봐 지수 언니도 한 입 먹어봐요 아니야 너? 응 언니 티라미지 안 좋아하는구나 응